이거 좀 거리가 걸리긴 하네 근데 거리 좀 필요해요 지금 갑자기 풀미 있어요 이걸로 먹네 머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봐봐 저도 나 빨리 봐봐 우리 왜 왔냐 왜 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왜 왔죠 지민 씨? 파마를 한 지민 씨? 저희요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죠 파마가 되게 나왔네 네? 파마가 끝에 남았어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일 첫 파마예요 저희 왜 왔냐 저희가 한국의 명절 정월 대보름이 5일 전이었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뭐 해외에 계신 외국 아비아노도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정월 대보름이라는 명절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지만 브롬 깨기라는 브롬 깨기라는 게 있어요 어릴 적에 브롬 깨 보셨어요? 브롬? 브롬 저 옛날에 깨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대보름에 뭐 오고 뭐 먹잖아요 뭐 호두깨 넣고 네 그런 거 해봤던 것 같은데 약값 많이 먹었어요 뭐 바람 그렇죠 호두 람 견과류 뭐 이런 것들 정월 대보름에 이른 아침에 한 해 동안에 각종 부스러움을 예방하고 이를 든든틀하게 하려는 뜻으로 날밤 호두 은행 잣 등 견과류를 어금니로 갖다가 깨물어버리는 그런 풍속 그러니까 조현 씨의 때는 약간 이게 대회 같은 느낌으로 당을 참여를 했대 그래요? 이해 안 좋은 영감인들도 와가지고 깨고 그거 다 사고 많이 났어 같은데 약간 동네 대회 이런 건가? 몰라 그 대회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와서 이 모든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 호두 이기로 깨기 이런 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깨물면서 그 약간 액땡하는 거죠 액땡해서 부스러움 안 나게 해줍소사 옛날에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많았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부름 깨기가 그런 의미인지는 부스러움 깨기 아닌가요? 부스러움 깨기의 줄임말 아닌가 말이야 이제 묵음이 된 거지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액땡이네 그래서 보름날 아침에 식구 각자가 이것을 어금니로 힘주어 단번에 깨물면서 부름 깨물자 혹은 올 한 해 무사태평하고 부스러움 안 나게 해줍소서라는 주언이나 추어서를 함께 외운다고 합니다 그 저기 해외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도 저기 이게 근데 이게 이게 원래 사실 5일 전이지만 음력 1월 15일이에요 음력 1월 15일 그래서 2월 15일인데 그 음력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음력이란 게 있어요 음력이란 게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원래 이제 그 동양에서 세던 날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 계신 해외 아미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집에 호두가 있으면 호두 한 번 워넛 깨보도록 합시다 저 워넛 어릴 적에만 해봐가지고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거 사실 이거였지 사실 이거였지 사실 이거였지 어릴 때 저 이거 밟아서 깼어졌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제 바닥에 호두 두고 망치로 그래 아버지가 항상 그 조그마한 솜망치 요거를 이제 빡 하다가 놓치면 책상에 뭐 생기고 밑에 수건 깔아 놓고 이렇게 하잖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수건 깔고 했었어요 수건 위에 신문지 같은 거 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처음 봤어요 그냥 갈아버리는데 호두를 얼마나 깨먹어볼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발명을 한 거는 호두를 까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가 이게 호두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 많은데 미국에서 월넛 그러니까 호두가 영어로 월넛인데 그게 엄청 호두나무가 엄청 유명하고 목재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호두나무입니다 월넛 진짜요? 네 진짜로 호두나무가 엄청 고급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쓰이는데 아 진짜요? 네 진짜요 바뀐 것 같은데 되게 의심스럽게 쳐다보네 월넛 많이 쓰지 아메리카 원래 유명해요 네 깨물까요? 깨먹으면 되는 건가? 응 근데 확실히 그건 있대 깨먹는 거랑 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렛대 원리네 자 이거 뭐 브럼 깨물자 뭐 그런 말을 했었나? 그런 말을 하네 브럼 브럼 깨물자 브럼 깨물자 브라우치? 해보시죠 아플 거 다 아팠잖아 이제 그렇지 자 코로나 됐지요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깨물자 야 너 내가 열심히 명절 아플 거라고 엄마 커피를 먹어 아프더라 네 저 이제 회복 다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운동 시작하고 회복 다 한 거 같아 이때 전부터 운동도 다시 하고 있으니까 그래 약 잘 먹어야 돼 약이요? 약 안 주지? 네 근데 역시 망스럽게 먹은 게 또 한 명이 다 왔어 한 명이 다 왔어 안 줬잖아 안 줬다고? 네 이거 바르는 거 약 왜 안 줬지? 염증이 따로 없었나 봐요 왜? 응 나는 수술 잘못 갔어 난 그때 응 나는 또 고름 차가서 고름 때려봤잖아 응 나는 무서웠어 갑자기 옆에서 맹장 토크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맹장 걸려본 사람 요쪽 계신 분들은 이제 맹장 유경험자 지구 나 이거 손이 생기지 지금 빨려서 빨래 저는 이제 미맹이라고 아직 이제 경험이 없는 아니야 투어할 때 그러면 힘드니까 지금 빨대 아니 그거 자진해서 뗄 수 있어요 저 지금 뗄게요 안 쓰죠 그러니까 그걸 떼주게 했냐고 안 쓰죠 안 쓰죠 아니 평생 안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다네 안 그런 사람 많아 염증 거의 안 걸려 약간 이게 로또 같은 거구나 마이너스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러면 이제 몸이 염증 수치가 올라가잖아 그때 생기나 봐 나도 사실 왜 걸린지 모르겠네 그게 근데 사실 뭔가 워닝이 정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잖아요 왜 이게 왜 발송이 됐어 그게 그게 왜 남아 있는지도 몰라 충수가 왜 있는지도 모른다잖아 그러니까 그게 원래 쓸모없다며요 퇴화기간이래 약간 꼬리뼈 같은 거지 뭐 꼬리뼈 약과 약과도 먹었었나? 약과 많이 먹었잖아 약과 먹었죠 예전에 이거 이거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굴지 해가지고 쌀이 흐르잖잖아 200원이래 미니 약과 아니 그게 제사 옛날 어렸을 때 요즘 안 지내지만 제사 옛날에 지내면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빨리 끝나길 기다렸어요 이거 하나 집어먹고 싶어서 이런 거랑 제크 같은 거 올려놓지 않았어요? 제크 크라운 사운드 이런 거 우리 좀 가져와놔 맞아요 아니 뭐 뭐 뭐 했었어요 아니 이제 그 설 경험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아니 뭐 몰라 우리 그거 좀 많이 했었고 봉집 때는 꼭 팥죽 아 뭐 그냥 항상 그런 거 어렸을 때 팥죽 재인빙 파는 거 이런 것들 막 엄청 팥죽 정도 생각나 팥죽 진짜 우리만 알걸? 아이 90년대 생들은 다 안다 팥죽성 90년대 생들은 알겠지 90년대 생들은 다 안다 90년대 생들은 알겠지 아니 그날 90년대 뭐 하셨어요 여러분 맹장염 걸리신 건 제가 알고 말고 또 뭐 하셨는데 나 나 뭐 했지 뭘 뭐 나 작업하고 네 작업? 나 스테이 올라오고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들어갔고 뭔가 안 들어갔어 팬분들이 궁금해서 약간 나 사실 이런 거 했다 작업 때 아니 작업일 그 시기 때 그 휴식 때 그냥 뭐 안 했어요 마신 거 먹고 쉬었던 거 같아요 이걸 쉬었어요? 쉬고 네 레슨 봤고 레슨? 네 무슨 레슨? 정국이 춤 레슨 봤잖아 저 보컬 레슨 봤어 네 보컬 레슨? 네 영어 레슨 좀 봐주시나 진짜 영어 레슨? 영어 레슨? 나도 뭔가 받아야 될 거 같은데 레슨 나 운전 영어 레슨 떠나야 돼 아니 지금 생애 첫 파마라면서요 네 지금 생애 첫 파마를 했답니다 우리 지민 씨가 머리 너무 길어서 지금 라면발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한테 또 입금 받고 싶어서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테니스 잘 칠 것 같아요 테니스요?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엄청 올라오는데 지민 이 글을 보셨다면 소원 들어주세요 뭘 세우고 싶으신가 봐 너 우리가 당신의 근육을 볼 때 흥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 거 같은데 안 보이시 거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지 마세요 콘서트 하면 탈의를 할 거라는 소원이 있던데 탈의 탈의 탈의는 이제 운동할 때 자 제발 살아있어 나라고 뭐 형 노래 제목을 코로나 코로나 뭐 코로나 그런 때 뭐 많이 아프셨어요? 조용 씨? 아프진 않았는데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아 맞다 쟤는 근데 열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얘는 너 불쌍하게 같이 올리냐 아니 근데 그 원래 맹주약 걸려도 열 올라가 나 그때 열 40%까지 올라갔었잖아 아 그래요? 그 염증 때문에 그랬어 그건 너가 무중상인데 그게 아파서 올라간 거 아닐까 나 그때 일본에서야 막 실려갔었잖아 열 올라가서 지금 콘서트회가 엄청 많아요 형 웃으면서 실려갔지 콘서트 갈 수 있게 약간 뭔가 포도알을 쟁취할 수 있게 좋아해서 제가 지금 2년 과연 잠깐만 이거 날짜 안 나왔어요? 날짜 나왔나? 안 나왔대 나왔대? 나왔대? 3월 9일? 아니 10에 10일인데 형 생일 다 왔어요? 다 왔구나 개 탔네 도와줘 마셨어 나 개 탔어 거의 한 2년 반 만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파이널 퍼스트 이후로 2년 한 5개월 만에 하는 건데 저 솔직히 좀 설레요 엄청 막 떨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풀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거의 2년 하고 이제 한 4개월 진짜 함성 못 줄인다고? 네 근데 이제 열기는 이제 또 소리반으로 또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짓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박수랑 이제 클래퍼 이런 거 되는 거 이제 들어왔는데 몸짓은 가능한가요? 춤도 뭐죠?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네요 기립이 되나요? 기립? 기립 안 되고 진짜? 약간 하계의 스타트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린 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어떨 수 없어 근데 눈이라도 좀 마주치고 싶어서 맞아요 바라클라바 같은 거 하지는 않을 거잖아 바라클라바가 뭐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복면 같은 거 쓰고 와야지 그렇죠 맞지도 않아 그런 거 뭐 거리두고 그건 너무 비엽적이다 근데 3월은 좀 쉽겠다 3월? 응 진짜 풀렸다가 다시 오기 시작할 때쯤인 것 같아요 고생취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 게 숙여서 좀 못하고 미세원 장난하겠다 소리를 또 못 찌르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한 달 한 달 좀 안 남았죠 지금 20인데 지금 이제 3주 2월은 또 짧잖아 이번 2월 좀 짧나? 몇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 3주 남았습니다 3주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이제 저기 태영이 복귀하면 다시 태영 씨가 아직 복귀를 못 했어요 네 끊어내겠니? 이제 거의 마빠질 거예요 아마 어제 태영이랑 거의 한 2시간에 영통한 거 같아 아 그래? 진짜 심심한 것 같다 뭐래? 잘 지내냐?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뭐 톡방에서는 보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뭐 하네? 그냥 있던 서로 영통하고 뭘 하겠네 경기할 때 영통하면서 작업을 한다든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서로 턱걸이 해갖고 아 서로 턱걸이 하고? 그냥 영통하고 해서 아 볼망하게 했는데 아 네 진짜 우리 아프지만 알자고 그랬네 부러움도 깼으니까 내가 장영이는 부러움을 안 깼서 아팠던 거구나 그러니까 올해 부러움을 확실하게 지금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네 진짜 오랜만에 해봐서 그리고 우리 아플 거 다 아팠어요 애 땜 했잖아요 지금 뭐 냉장에 뭐 코로나에 이미 화려하게 이미 한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뭐 뭐 이제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안심하고 아 그렇죠 네 돌파 감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머리 거의 네 더 길었는데 내가 좀 잘랐어 이제 조항간 좀 자른 거야 조항간 약간 크게인데요 원래 좀 더 길었는데 좀 잘라서 아니 이제 나도 돌파지 뭐 우리 셋 다 돌파잖아 그렇지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이제서야 얘기하지만은 그때 미국 갔다 온 일행이 이제 저 포함 4명이었는데 저만 걸렸어요 네 근데 밥 먹고 같이 잠도 같이 자고 뭐 화장실은 따로 가지만은 뭐 그러니까 화장실 밖에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동선이 다른데 근데 어디서 나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도 같이 타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걸렸을 수 있어 근데 비행기에서 어디 없잖아 했는데 어디서 걸렸을까 그래서 근데 전파력이 너무 세서 아무튼 스치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난 슈퍼왕트 우리는 슈퍼왕트 인스타 인스타를 알려달라고 지민 씨 인스타를 하세요 네 근데 인스타 그 호빈 진짜 잘하더라 호빈은 호빈은 컨셉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 꾸미는 거 피드를 꾸미는다고 그렇죠 피드 데코레이션 그 무선경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올려서 이렇게 인스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설정인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 올릴 때 뭐 한 칸씩 건너뛰고 이런 거? 아니 뭐 하얀색 콜라로이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자기가 콜라로이드를 찍는 거잖아 콜라로이드를 찍어서 콜라로이드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게 화면 걔가 화면 이 겉에를 크롭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올리고 이렇게만 근데 아마 그런 기능이 있을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걔가 나오다 훨씬 인잘하리라 저는 하루 종일 인스타를 많이 만들었어 근데 후회하더라고요 호비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폴라로이드로 시작해서 계속 찍어야 된다고 무슨 아니 그럼 이제 안 찍으면 되지 이제 시작하는 것도 반응이 바로 와 뭐 하면은 아니 그 좋아요 머신이라고 이제 저희 사회에서 별명이 이제 좋아요 아저씨 내가 좀 액템하자 좋아요를 AI 기능으로 아마 누르고 있는 거 같아요 호비가 프로그래밍을 배워가지고 멤버들 인스타 게시물이 올라가면 바로 좋아요가 눌러지는 코딩을 배웠나? 아마 코딩을 배우잖아 윤경건 보면 다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윤경건 약간 재밌어 약간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나 좀 힘들어 솔직히 3군데 원래 다 올리려고 했거든 트위터 위버스 인스타그램인데 저는 만약에 사진이 없어 이제 사진이 없죠 사진 찍어놓은 사진이 없어 영상 사진 안 찍으니까 사진 안 찍지 셀카도 올리려고 찍는 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구분을 좀 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무대에서 하는 그런 트위터 뭔가 이제 셀카나 뭔가 비하인드나 이런 거는 트위터 쪽에 올릴 거고 위버스랑 나눠서 트위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렇죠 이렇게 좀 친밀하게 하고 싶을 때는 또 위버스 가서 이제 좀 이렇게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는 약간 이제 좀 그냥 그냥 개인적인 그게 그냥 뭔가 저 이런 거 사가요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나 인스타그램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잘 못하는 거 감사하고 진영은 웃기기 잘하더만 진영은 진영은 일단 태생이 웃기잖아요 그 형은 뭔가 그 재능이잖아 재능이 확실히 깨 먹으니까 맛있긴 하다 저런 저런 하는 거 말고 또 느낌이 다르네 이런 뭔가 감성이 있어 어릴 적 진짜 나네 네 이게 다 애군이에요 지금 이제 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호두를 먹었을까 이게 뇌의 모습과 비슷해서 그런 걸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맨날 하던 얘기가 호두가 인간의 뇌랑 비슷해서 이걸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비싸게 생겼잖아 처음 들어봤어 그냥 우리 아버지 함정으로만 하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호두를 좋아하셔서 그냥 저거 먹으려고 다이어트 할 때 진짜 맛있겠다 다이어트 많이 먹지 진짜 맛있겠다 예전 어르신들 특 항상 두 개 비트고행기로 드릴게요 맞잖아 뭔가 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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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캤어요 손이 아파 맞아 맞아 이거 왜 하는데? 그게 약간 약간.. 약간 재밌어서 하는건가 이거예요? 좋겠다 오ざ 저희 안경을 그렸어요. 멋있는데 나 놀랬어 나 깼는데 왜 깨opes겠다 사과 갖다줘. 사과 왜 깼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 옛날 스피너젤 기억나요. 오 이게 되네 이게 좀 물러 우리가 어릴 적에 보던 그거랑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깨 먹는 것 같아 나도 이게 왜 됐지 싶더라 강해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강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걸로 깰 수 있는데 이걸로는 깰 수 있어요. 딱방으로 계속 호두 깨는 걸 보여주겠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 이건 깨지겠다. 이거 말고 지선 대구 진짜 단단한 것들이 있잖아. 치면은 깨지는데 손이야, 너마. 근데 그거는 단단한 거 약간 이거랑 색이 좀 다르다.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색이. 이건 내가 봤을 때 수입인 것 같아. 크게 더 좀 색이 되는 거 같아. 좀 줘봐, 좀 줘봐. 어. 여러분, 수입인 것 같아, 이거. 좀 작세 작고. 잠깐만, 원산 미국이야.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한국 거는 진짜 단단해. 근데 한국 도울이 진짜 단단한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래서 건축물이 그 석조가 이렇게 단단한 거. 석탁 막 우리 보면 월요일 적에 석탁 같은 거 진짜. 화강함, 우리나라 화강함. 깨는데 그 대단한 거래 보여줘야. 대단한 거죠. 도울이 진짜 단단해가지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호두 단단하다고. 저도 얼마 전에 경기축 와서 찾고 싶었어. 형님도 단단하잖아요. 형님도 단단하지. 마음도 단단하고. 나의, 나의 두개 볼이 단단하겠네. 형, 단단하지. 단단하지. 방탄 단단하지. 근데 진짜 이제, 이제 좀 슬 연습하고 그러면 체력도 좀 관리하고 해야 돼. 네, 그래서. 서킷 시작해야 돼. 나 너 했다가 너, 너 EMOM인가 그거 했다가 너 토할 뻔 했다며? EMOM이 뭐지? 뭔지 몰라. 나랑 내가 하는 그 말을 했다가. 아니, 그거를 웨이트를 다 하고 그걸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살이 잘 빠지더라. 와, 그거 진짜 너무 힘들더라. 20초 쉬고. 네, 네, 네. 와, 너무 힘들더라. 근데 살도 많이 쪄가지고 살도 좀 빼고 해야 돼. 저도요. 아니, 연습하면 좀 빠질 거예요. 연습하고, 그 연습하고 끝나고 서킷 돌고 이렇게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뛰고 해야지. 지금 반성 좀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최근에 계속 음식을 좀 조절하긴 했는데. 저는 먹고 다 먹고 운동도, 운동도 해도 그냥 똑같아요. 먹고 다 먹어서. 지금 몇 킬로냐? 저희 지금 이제 76 정도. 76 킬로야? 너 80이라는 소문 들었는데. 아니요, 무슨 80은 제 인생에서 한 번 본 적 없고. 76. 형이 형 몇 킬로야? 나? 나 아까 나와야 돼, 63? 63. 60까지 빼야 되겠냐? 1스템. 제가 충격적인 거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진영이 61킬로래요. 61킬로래요. 근데 키가 저랑 거의 한 2cm 차이 나나? 1.5cm 차이. 진영이 진짜 달라. 그 형은 운동 좀 해야 돼. 그 형은 너무 신기한 게 어깨가 프레임이 이렇잖아요. 맞아. 근데 61킬로예요. 세상이 진짜 공공평하다니까. 그 형은 체지방이 진짜 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밥을 안 먹잖아. 뼈도 잘생긴 게 이게 타고나야 돼. 컴퓨터에 할 수 있잖아. 게임한다고 밥을 안 먹는다. 요새 쟤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모르겠어. 아니 자기가 그렇다잖아 밥 먹는 거 게임 안 먹잖아. 게임만 더 밥 안 먹잖아. 근데 집에 있으면 저는 게임을 하면 오히려 더 약간 라면 같은 거 먹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나 봐. 게임은 진짜. 우리 전에 라면 먹고 안 돼. 무슨 라면? 이게 못하네. 감사합니다. 무슨 마실 라면 먹겠죠? 스탑. 나도. 마실 라면 먹겠죠? 난 우리 한국에서 라면 안 먹게 되더라고. 그래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먹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라면. 한국에 있으면 저는 컵라면은 안 먹고 이제 끓이는 거. 그래. 무조건 그래야지. 이 밤도 내가 봤을 때 한국밤이 아니야. 이거 크잖아 원래 한국밤. 아저씨가 다 이만하잖아 한국밤. 근데 그 한 옆에 이제 한 저기 한 70살. 그 얘기에 옛날에 조선 땅에는 이렇게 크다랗게 한국밤이 좋아. 이런 느낌. 우주. 난 다 먹었다. 약. 약. 저도. 저도. 네. 아까 지금. 이걸 뭐라고 하더라?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입맛이 확 그냥.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더라? 근데 이게. 버즈 입에 들어간다. 이거 그거잖아요. 이거 강냉이 그 튀김. 아닌데 이거 뭐 있는데 이거. 부스럭 맛 나게 해줘서. 그거 맛있는 거. 부스럭이 그 피부 그거 아니야? 그치. 부스럭. 피부에 부스럭이 올라온다고 들게. 네. 별로 유익하지는 않은 브이앱였던 거 같긴 한데. 한국에는 이런. 왜요?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월대보름. 인사도 한번 드리고 정월대보름이니까. 올해는 이제 같이 부럼을 싹. 브레이킹하는. 설 이후에 맞는. 저희 지금 브이앱 엄청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잘 쉬었지. 그래서 인사 좀 드리고. 이제 술을 이제 좀 적응해서. 이제 브이앱도 좀 자주 하고. 이제 무게 해야죠. 쉬었잖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주. 제이홉의 이제 브이앱으로 시작해서. 맞아. 쫙쫙 밀어보려고 하면. 제이홉. 제이홉 왜 이렇게 갑자기 어색하지? 제이홉이라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벗어둔. 더 어색한 거 같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이홉.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 너무 좋대. 그러니까요. 자주자주 좀 보여드릴 걸. 저희가 나빴습니다. 손 안 보인 거 보이세요? 살 쪄가지고. 머리에 영향이 있는 거 같아. 아니야. 물이 좀 많이 부어있기도 해. 사실. 살 많이 쪘지. 사실 뱉습니다. 사실. 좀 반성 좀 하고. 커팅 좀 하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딱 마주할 때는 이제 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싹. 그래서 싹. 그래서 싹. 다 하지? 사실 삼초면 충분해. 삼초면 충분해. 5kg도 빼지. 지민 너무 좋아. 좋죠. 지민 진짜 좋은 거 같아. 많이 좋지. 괜찮죠? 나쁘지 않지 진짜. 괜찮지? 준수하지. 괜찮지? 좋지. 정말 외국어 너무 알아서. 영어 공부하셨다. 이거 좀 읽어도 돼. 내리미가 굉장히 많네요. 지민아 건들면 안 내려간다고. 알고 있어요. 지민 제가 의자에서 넘어지려는데요. 또 아미아를 못하니까. 뭔가 약간. 몽개그를 보고 싶으신. 독특한 취향이신 것 같아. 오늘은 무슨 조합일까요? 이게. 뭔가 딱 조합이라고. 오빠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저거 좀 해주세요.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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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마 층수가 높아졌어요. 초반 학교 때. 그래서 6학년쯤 가면 이제 약간 뭔가. 6층에 있었어. 고학년이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바로 그거를 이제 살리셔서. 6학년. 정원 한번 해주시죠 형님. 13살이에요 형님. 10년. 6학년 때 나는. 6학년이면 제3세 때 끝일 것 같은데 거의. 6학년이면 몇 년생이에요? 13살이니까. 13살이니까 빼기 16해서. 자 정확하게 2010년생입니다. 2010년. 2010년. 저희가 바로 강남에. 제가 바로 강남에. 네. 연생하러 왔을 때입니다. 수원길 강남. 화이팅 하세요. 저는 제 친구들이랑. 제일. 제일. 제일 뭐. 뭐 이제 중학교 가기. 진짜 이거 뭐. 떨리겠다. 떨리지. 근데 학교를 요즘 잘 못 나가지 않나. 그러니까 안 됐어. 때문에. 6학년은 마지막 자유로. 근데 그건 이제 중학생들의 순진한 생각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습생 하면서 거의 2교시 듣고 조퇴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게 사회생활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아요? 수능이. 왜. 중요하다. 수능 중요하지. 수능 중요하지. 수능 중요하지. 왜. 수능 중요하지. 원래 윤기 형 그런 거 잘하잖아.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그. 각 나라로 와달라는. Say hello in the Asia. 근데 진짜 좀. 투어 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투어 하고 싶다. 2022년도 또 목표나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신지. 네. 있으세요? 형님은요? 이제 2022년도니까 이제. 한 번 넘어져도 두 번 일어난다. 진짜 너무 부장님 같다. 스스로 되게 좀 떨어지는데. 22년. 22년도에는. 제 목표라. 그냥 뭐. 열심히 인사드리는 게 목표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너무 너무 못 봤어 진짜. 좀 심한 거 같아. 그래서. 이게 이런 적이 없으니까. 없죠. 그래서. 그냥 뭐. 자주 인사드리고. 건강하게 잘 해야죠. 네. 나 진짜 올해 공연 좀 많이 하고 싶다 공연. 사실 재작년부터의 목표였던 거 같아요 이거는. 올해는 꼭 이런 증일에. 그래서. 작년에는 또. 지민 오빠 아따워마 동동이 같다는데요. 약간. 옷도 약간 비슷한 거 같다. 지렁들도 공연했잖아. 동동이. 동동이 표정 있잖아요 이거. 눈 이따만 하잖아요. 동동이도. 동동이 우리 형 아니에요 우리보다? 동동 형.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2022년에는 아쿠시 말고 진짜 공연도 많이 하고. 좀 저기 전 세계 방방 먹고 좀 갔으면 좋겠네요. 몸이 되게 예뻐지고 싶다. 충분해요. 충분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더 예뻐지라 그래요? 그래서 좀 괜찮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게. 가끔 전시를 가면 당신을 그린 작품들을 많이 봐요 제가. 그래요? 저를요? 그러니까 젊은 화가분들인 것 같은데. 블랙서왕 같은 거 하는 약간 이렇게. 화이트. 이런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당신의 몸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더 좋은 몸 만들어서 와야죠. 그럼 운동해야죠 운동. 운동해야죠. 운동 전도사. 네. 그럼 운동하고 계세요? 하고 있지. 저 그 저 전담을 해주신 분이. 네. 그 태형이랑 그. 한천원이요? 밀접이 돼가지고. 걸리지는 안 해줬는데. 리얼? 네. 지금 격리하고 계시구나. 격리하고 계시구나. 이제 끝났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그 점점 소장에 격리가 줄잖아. 이제 아마 뭐 맞고. 뭐 접종 끝났으면 아마 격리 하루 뭐 이렇게 될 거야. 3차까지 끝났으면. 이미 뭐 근데 거의 끝나는 시점이긴 하지. 이제 좀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운동하십시오. 아니 방역수칙이 매일 바뀌니까 매일 업데이트해서 확인을 해야 돼.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아니 뭐 어쨌든 저희가 뭐 많은 것들을 사실 얘기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일단 당랑하고 있는 콘서트부터 잘 끝내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이 또 공개가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해답을 해서 뭐 저희 올해 어떻게 할 겁니다! 이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약간 뭐 서프라이즈 해야 되고 뭐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오늘 우리 저기 3월에 얼마나 뭐 이제 보고 싶었던 그 마음 그대로 박수를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좀 아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아 그게 사실. 아 근데 그 관객수 진짜 너무 많은 너무 사실 황성하지만 그거 누구 코에 붙여서 다 오셔야 되는데 진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걸 다 직접 보셔야 되는데. 이거 이거 몇 개 인원은 안 나가는 거지? 아 제가 알죠. 지금 나갔어요. 지금 나갔어요. 지금도 계속 뭔가 하자. 계속 매일 매일 바뀌고 있어. 확정이 안 되는 걸로 봐서. 확정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아 다치로 사자. 다치로 사고 싶다. 사실 5만명 하고 싶어요 제발. 그러니까. 미국에서 5만명 하고 한국에서는 적게 하면 이거는 너무. 제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입이 안 움직이셨어. 그래서 형이 한 게 아니라 이거. 5만명 하고 싶어요.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다른. 보고 계시죠?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진짜 못하고 이런 거. 맞아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다른 분들 공연하시는 거. 잡지맞아요. 저희 회사 뉴이스트 선배님들 공연하시는 거. 수칙 지키셔서 박수로 하시고. 우리도 봤잖아요. 뭐요? 소리 지르지 말고 뭐지? 박수 쳐. 다같이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저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아무튼. 우리 열심히 준비 한번 해봅시다. 네. 어쨌든. 근데 정말 농담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꺾이지 않잖아요. 꺾이지 않고. 몇 분이 계실 순간에. 또 이 라이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뭐 항상. 다 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으니.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제 좀 더 자주 하고 있고. 이제. 거시게 해야죠. 저 끝나고 바로 운동하려고요. 네. 저도 오늘 운동을 할 겁니다. 네. 자 이제 뭐. 올해. 덕담 한 번씩 해가지고. 이제 정을 내버려. 뭐 내일 정을 내버려니까. 덕담 한 번씩 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저한테 한 번 해주시죠. 주민이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지. 덕담을 잘 모르시죠 형님. 이제 뭐. 앞을 때로 아팠으니까. 우리 셋은 이제 앞을 때로 아팠으니까. 우리 셋은 지금. 이제 우리는 슈퍼 학생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20일 경험자를 지금.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우리 진짜 건강하게 공식 준비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주윤 씨. 네. 또 한 번 해주시고. 다 같이. 방탄하게. 우리 멤버들. 아프지 말라는 얘기밖에. 그러니까요.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뭐든 좀 받아들이는 것도 행복하게. 오늘은. 오늘은 양화되게 한 번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도 항상.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뭐 진짜. 그냥 아프지 말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진짜 오랫동안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오늘. 오늘 하나의 멤버들은 이제. 2년 동안 충분히 다 같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싹 날아갈 수 있는 한 해. 그렇게 기원하면서.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아미분들은. 딱. 기다리십시오. 자 우리 딱. 기다리십시오. 건강하게. 저는 대모름이니까. 네. 우리 이제 부럼 깨물자. 원래 부럼 깨물자 앙 이런 거 아니었나?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에요. 부럼 깨물자 앙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내가 알기로. 그래. 몰라 우리 지역에서는 그랬었어. 이거 하나씩 들고. 지민 씨 그래도. 아니 아니 그거를. 네. 그걸 먹을 때 하는 거에요. 먹을 때 하는 거. 그러니까요. 네 깨줄 테니까. 부럼 깨물자 앙. 나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부럼 깨물자 앙 이러고 마무리 딱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할게요. 난 이게 달달한 게 좋아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캡처 타임을 위해 한 번 하트 싹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나는 부럼을 깨물 테니 너네는 하트를 했어. 그래 우리 둘이 하면 돼. 우리는 딱 하면 돼. 난 이걸로. 난 달달한 게 좋아. 보여줘. 봐봐. 봐봐.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호두 뭐야. 아니 하트야? 호두 뭐야. 호두 뭐야. 호두 뭐야. 호두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호두. 호두가. 이게 바로 운명이란 거예요 여러분. 나 이러고 있을게. 갑시다. 이거 뭐야 이거. 준비했어요? 일단. 부럼 깨물자 앙. 하나 둘 셋. 부럼 깨물자 앙. 야 생각해볼까. 눌러볼까. 나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어?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얼굴 한번. 제가 그쪽으로 가져갈게요. 그래. 아니다. 언제. 너무 가깝나? 아뇨. 안녕. 곧 찾아오겠습니다 또. 네. 우리 하루 합시다 이제. 안 그래도 하얀데 하얀니까. 하얀니까.